매운 떡볶이 주소가 기다리네 주소 갖고 있는 사람들 카드 되나요? 카드 사과 찍어먹기 쨍쨍 와, 그럼 떡볶이도 많네 난 이해로니는요? 떡볶이도 많아요 떡볶이도 많아요 백종원 세트 하나 주세요 네, 세트 와, 맛있겠다, 그치? 와, 튀김 봐라 김밥도 나오고 국장님, 커피 드실래요? 네, 저, 블랙으로요? 네 이 안에 꺼내면 하나 꺼내시면 돼요 국장님, 커피 드실래요? 네 네 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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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묵은 제가 알아서 드실까요? 네 매운 당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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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따 덕볶이 맛있겠지? 네 10,200원요 나 기다려봅시다 네,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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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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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손저도 파네 손저도 파네요 으 으 으 으 내가 자꾸 택하니 싫어하는 거 같애 제가 자주 다니는데 많이 나무 싫어하는데 학교 먹으면 안 되는 거 같애 그런 걸 얘기를 하면 어! 알겟데 항상 선생님이 착하고 말했을때 그것만 해도 그냥 모르겠네 안 되는 거 제가 이렇게 네, 어서오세요. 자,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해서 12,000원 남아서, 아, 아니, 10,500원, 12,000원. 이렇게 해서, 많이 먹어봐. 얼마나 맵겠냐, 한번 먹어보자. 한번 먹어볼게요. 매월더, 하나, 둘, 셋.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른 거는 없는데. 이제? 오빠 나도 그냥 나도 못하고 어, 이제 잘 먹으면 좋겠다 네 진짜 많이 안해? 진짜 많이 안해? 진짜 많이 안해? 왜 안해? 근데 최근에는 한개 성격으로 집어먹고 있어요 한개 성격으로 집어먹고 있어요 한개가 안해 와우 매워라 아, 맵다. 너무 맵다. 음. 떡볶이가 맛있는데 흡수로 맵네요. 아, 머리에서 지금 막, 어, 머리가 붙어졌습니다. 맛은 있네요. 팝핑크, 안두, 김밥, 오뎅. 이렇게 해서 많이 배웠어요. 으음. 레스토트 메뉴. 맞아요. 팝핑크죠. Appreciate it. 예이 파티와 깊이네. 잠잠이. 고르기와 Homeroom. 아, 아, 미니와서 아리. 오, 그래. 하시면, 조심해, 네. 네, 함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работает. 그리고, 네. 네. 아, 네. 라면과 국물도 맛있던데요 이거 쿠피스 안파나? 이거 쿠피스 안파네.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하나 내가 진짜 본질은 어 내가 아동 받으면 나왔던 느낌이야 나왔던 느낌이야 내가 이런 생각도 아니잖아 나 이렇게 그냥 안 먹어 어 그래서 내가 진짜 돈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지 내가 맵고 나도 아무것도 해 어 그냥 다 그냥 다 그냥 다 고생국어 그니까 그니까 내가 그니까 내가 내가 그리고 이 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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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김수없어. 못 먹을 것 같아, 진짜. 아우 매워 아기들과 사랑하는 아줌마는 뭐라 못한다 아기들과 사랑하는 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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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데 계속 먹고싶은 그런 맛이네 엽떡은 장난이니까 엽떡보다 맵다 엽떡보다 매워 엽떡보다 매워 점점 더 유명해졌다 엽떡이 엽떡 immédi 엽떡이 엽떡 엽떡 고춧가루 와, 매워 매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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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영도에 가고 우리 형이 또 영도에 가서 뭐 또 먹으라는데 비빔라면? 비빔라면 뭐예요? 라면이 맛있어 봐야 얼마나 맛있다고 라면이 맛있어 봐야 얼마나 맛있다고 영도 비빔라면이 그렇게 맛있나요? 카드 안 된다고? 얼만데? 얼만데 한 그릇에 1,000원짜리 좀 있다 3,000원 비빔라면 비추 불닭이에요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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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